4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t의 값 중 최소 값은 조건 가를 봤더니 극한값 리미트 x는 0으로 가고 있으므로 x의 0을 먼저 대입해 봅니다. 분모 0이 되고 분자에 절대값 t가 되죠. 0을 대입하면 절대값 t가 됩니다. 절대값 t 빼기 t. t가 양수면 t 빼기 t가 돼서 0이 되니까 둘 다 0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유리화를 할 때는 여기가 음수인 상태에서만 유리화를 합니다. t가 양수라는 거예요. 지금 t가 양수인 상태에서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위리화를 하게 되면 앞에 루트는 벗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제곱이 되니까 분자에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럼 x를 약분하게 되면 x 마이너스 2이 되고 다시 0을 대입하면 0, 0. t 더하기 t. 2t분의 마이너스 2이 되죠. 이렇게 존재하는데 존재하려면 또 t가 0이 되면 안되겠죠. t는 0이 아니고 아까 유리화할 때 조건이 t가 0보다 크다 였습니다. 그래서 t가 0보다 큰 범위. 이게 가에서 얻은 조건이고 나에서는 fx, 이거 는 빠졌죠. 이거 는입니다. fx는 가우스 x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 가우스 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가우스 x 그래프는 왼쪽의 색칠, 오른쪽의 빵꾸 이렇게 생겼죠. 이건 1항을 때 배웠습니다. 소수점 아래는 버림이기 때문에 정수 단위로 이렇게 계단 형태로 생겼죠. 그리고 정수 단위로 불연속인데 t가 0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언제? 1에서 2에서 3에서. 그 중에 최소값은 1이겠죠. 1에서. 1에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므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5번 함수 fx는 x-2의 세제곱이고 gx는 범위의 절대값이 있죠. 범위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절대값을 또 풀어줘야 됩니다. 하여튼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을 다 벗겨야 돼요. 루트도 마찬가지. 절대값과 루트는 벗겨내라고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그 gx를 범위에 있는 절대값을 벗기면 이거는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x-2의 세제곱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mx 플러스 a라는 얘기죠. 그 gx식을 찾았고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다. 그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인 식 2개와 미분 가능한 식 2개 총 식이 4개 나오죠. 그럼 식이 4개 나오니까 미지수 m, n, a 미지수 3개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일단 연속부터 그럼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m 더하기 n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세제곱과 같고 또 a를 대입하면 am 더하기 n은 a, 마이너스 2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미분하면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그냥 m이 되죠. 이제 a를 대입해보면 3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m이 되고 또는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m이 되겠죠. 그럼 이제 m이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플러스가 계산하기가 편하죠. 대입을 하는데 여기 또 n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 위에 식이 n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하고 오른쪽 위에 가면 플러스 am, am인데 am 자리에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식도 n은 a,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am인데 am 자리에 바로 대입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n이고 얘도 n이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결국 같은거죠. 같은 식이 되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한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깔끔하게 되죠.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이제 이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식이 복잡하니 최대한 정리해보면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3a a-2의 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3a 그럼 넘어오면 6a가 되죠. 6a a-2의 제곱은 a-2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정리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앞에 크게 붙이고 a 세제곱 3a 제곱 6a 제곱 3ab 제곱 12a 더하기 8 여기는 a 제곱이니까 6a 세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a 제곱 더하기 4 24a 여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세제곱 그걸로 이양하면 2a 세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6a 제곱은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12a 일로 이양하면 플러스 24a 마이너스 8 없어지죠. 그럼 이렇게랑 이렇게만 남습니다. 다시 자변을 이양하면 4a 세제곱 마이너스 24a 제곱 24a는 없어집니다. 0 그럼 4의 제곱을 묶어주면 a 마이너스 6이 되니까 a 값은 0 아니면 6인데 아까 문제 2보다 크다고 했죠. 그래서 a는 6이 됩니다. n은 6 물어본 게 a 값과 m 값이니까 m이 여기 있죠. 그래서 a에다 6을 넣으면 4 4 16 곱하기 3 48 m은 48 2이 더하면 54 5번이 되는데 정말 계산이 많죠. 1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드함수 fx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이거가 연륜구간 1과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게 뭐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얘가 사이값 정리죠. 사이값 정리 그럼 1과 2를 대입해서 곱했을 때 음수면 0보다 작으면 양쪽의 부호를 모를지언정 항상 x추가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생기게 되죠. 그래서 1과 2를 대입할 건데 함수식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전부 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항상 항상 는 0이 나오도록 이항을 하고 그 다음에 요식에 1과 2를 대입해서 곱해서 0보다 작으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죠. 그러면 f1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 2를 대입하면 f2 마이너스 3a 더하기 1 이렇게 둘이 곱해서 0보다 작으면 사이값 정리가 성립하죠. f1은 여기서 4라고 했고 f2는 마이너스 1라고 했고 여기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5 다시 마이너스 3a 가 되죠. 0보다 작다. a도 음수고 a도 음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면 부동음 방향 그대로 그래서 2a 마이너스 5 3a가 응보다 작다. 그럼 a는 0과 2분의 5 사이 정수 a는 1 또는 2 근데 정수 a의 최대값 1과 2 중에 최대값은 2가 되겠죠. m은 2 두 번째 x에 대한 방정식 이게 또 1과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건 사이값 정리 그럼 사이값 정리는 어떻게 한다? 1과 2를 대입해서 곱했을 때 음수면 된다. 근데 식이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항에서 는 0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fx 2항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2항에서 항상 는 0을 만들어 놓고 1을 대입하면 f1 4 마이너스 b 1을 대입해서 f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 그러니까 0보다 작다. f1은 아까 위에서 4라고 했었고 그리고 4가 되면 마이너스 b f2는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1을 대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b 음수음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번 곱하면 플러스 그럼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 그래서 b b 플러스 10이 0보다 작다. 그럼 b는 마이너스 10 하고 0 사이 이때 정수비의 최소값 정수비의 최소값은 요기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9겠죠. 정수 최소값 등 없으니까 마이너스 9니까 m이 마이너스 9 2 빼기 빼기 9 그러면 11이 되겠죠. 사이값 정리였습니다. 17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1이고 자 그럼 요거는 fx에 대해서 뭐 당함수다 이런 말도 없고 뭐 별다른 말이 없죠. 그리고 요렇게 주어졌죠. 이게 별다른 조건 없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는 얘를 여기서 똑같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똑같이 그럼 리미트는 지금 똑같죠. 그럼 요 뒤에 거를 보고 f'x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f'x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기 보니까 두개가 나와있고 분모에 뭐가 빠진 것 같죠. 분모에 뭐가 빠졌냐 요기 x 플러스 2 빼기 이거 x 이게 빠져있죠. 이렇게 빠져있는데 이렇게 쓰고 나면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f'x가 됩니다. 근데 요기 분모에 2가 갑자기 생겼죠. 그래서 2를 없애주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하고 2 곱하기 2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 이 값이 1이었으니까 이 값은 2가 되겠죠. 18번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t인 원과 두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갯수를 ft로 하자. 그럼 이 두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이 원과의 교점이 언제 생기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직선의 방정식을 좌표평면에 잘 그려보면 처음 직선은 y절편이 2죠. 그 다음에 x절편은 2항에서 3분의 8입니다. 3분의 8 그럼 이제 3에 가깝겠죠. 직선 방정식을 이렇게 그려주고 두 번째 직선 4x-3i 플러스 6은 0 y절편은 2 x절편은 마이너스 4분의 6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그쪽 직선을 그려봤더니 이 직선이 좀 더 가깝겠죠. 원점에서 얘는 조금 멀어 보이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 원의 중심인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제곱제곱 루트 9 더하기 16 여기 계수 제곱한 거죠. 제곱제곱 그 다음에 0,0 대입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8 그러면 5분의 8이 됩니다. 두 번째 직선과 거리는 똑같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제곱제곱 16 9 분의 절대값 원점 0,0 대입하면 6이죠. 그래서 5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가 5분의 6이고 여기 거리가 5분의 8 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원이 반지름이 바뀜에 따라서 원의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지름은 음수는 될 수 없죠. 그래서 0일 때는 없고 0보다 큰 오른쪽에서만 반지름이 이렇게 작으면 안 만나죠. 직선과 근데 여기까지 거리가 5분의 6이었으니까 반지름이 5분의 6이 되기 전까지는 직선과의 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5분의 6 되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는다. 근데 5분의 6이 되면 여기까지 거리는 5분의 8이니까 만나지 않고 5분의 6이 되면 여기 직선을 딱 접하겠죠. 접하는 게 한 점입니다. 한 점. 그리고 5분의 6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두 점에서 만났는데 5분의 8이 되기 전까지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4점이 되기 전까지는 5분의 8이 되면 5분의 8이 되면 여긴 접하게 되고 여기선 두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3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여긴 접하고 두 점에서 만나고 그래서 5분의 8이 되면 3점에서 만납니다. 5분의 8보다 커지게 되면 여기서 접하다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 점, 두 점 이쪽에서도 한 점, 두 점 그래서 4점이 되겠죠. 4점에서 만납니다. 4점에서 만나다가 반지점이 2가 딱 되는 순간 이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교점은 이제 하나죠. 하나, 이쪽에서 둘, 이쪽에서 셋. 세 점을 지나게 되죠. 그 다음 2보다 커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서 4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함수가 ft 함수가 되고 이 ft는 5분의 6, 5분의 8, 2 이 세 점에서 불연속이 되겠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ft 함수를 우리가 찾아서 그래프까지 그렸고 상수 함수가 아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 gt 새로운 함수 다항함수 gt에 대해서 ft ft가 지금 세 점에서 불연속이었죠. 세 점에서 불연속인 이 ft 함수와 새로운 함수 gt-1이 곱해지면 모든 양의 실수 t에서 연속이다. 지금 이 함수가 불연속인데 세 점에서 얘랑 곱했더니 연속이 되려면 이 불연속인 함수와 곱해지는 이 함수는 항상 0이어야죠. 0이 돼야지만 곱했을 때 0이 돼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이론이죠. 이게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쪽이 불연속이고 한쪽이 어떤 함수인데 곱했더니 연속이 된다. 불연속이 곱해서 연속이 된다. 곱해지는 게 항상 0이다. 그럼 gt는 다항함수인데 몇 차치인지 몰라요. 근데 2차, 3차, 4차 중에 있겠죠. 그러면 이 gt-c 라는 함수가 0이 돼야 되는 점이 불연속 점인 이 3점이 되고 이 3점에서 0이 되려면 이 3점이 근이어야 되고 3개를 근으로 갖는 다항함수는 최소차항이 3차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gt-1 라는 함수는 최고차항이 1이고 이 3개를 근으로 갖는 3차식인 다항함수가 됩니다. 물어본 것은 이제 gt가 되기 때문에 여기 t-1이 아니라 t로 바꿔야겠죠. 그럼 t로 바꾸려면 이 t 자리에 t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t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빼기 1이 붙어서 그냥 gt가 되겠죠. 그럼 t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5분의 1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5분의 3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gt를 찾았고 다항함수 gt 중 차수가 가장 작은 함수를 ht 그래서 이 gt가 곧 ht가 되는 거고 h2는 이 2를 대입하면 5분의 9 5분의 7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25분의 9, 7에 63이 되고 다시 여기에 50을 곱하게 되면 50이 약분되고 126이 됩니다. 19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친 구간 n부터 n 더하기 1에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표현을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수능에 나오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이런 말이 나오면 자연수를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서 그에 따른 규칙성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그런 문제 같죠. n 플러스 1에서 이거의 평균 변화율이 이거다. 이건 대입을 하면 되죠.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하면 되고 닫힌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이걸 때 구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 두 개 주워졌고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n이 1이면 구간이 1부터 2까지 그럼 1부터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2 마이너스 1분에 2 마이너스 1분에 F2 마이너스 F1 그럼 F2 마이너스 F1이 되고 이 평균 변화율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양수 플러스죠. 플러스 이거 인수분해하면 n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1 2분의 3 2를 대입하면 구간이 2부터 3까지 평균의 내역을 구해보면 3-2분의 F3-F2 그럼 F3-F2는 2를 대입하면 지수가 홀수 그럼 마이너스 2 3분의 5 이렇게 되죠 두 번 해보니까 규칙성이 보이죠 N이 3이면 3,4 그럼 얘는 안 써보고 F4-F3이 되면 알 수 있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분모의 숫자는 구간이 바로 5죠 3,4 분자는 대입 3을 대입하면 7 3,5,7 홀수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계속해서 나갈 건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1부터 111까지 1부터 111까지의 평균의 내역은 111-1분의 F111-F1이죠 그럼 F111을 구해야죠 F111을 알려면 이 구간에서 110, 111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4 4,3 꺾고서 쓰니까 F111-F110 그럼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 앞에 숫자가 짝수 2일 때 플러스 홀수일 때 마이너스 짝수일 때 플러스 이게 홀수니까 마이너스 구간 110, 111 분의 숫자 대입이죠 110, 110 대입하면 221이 됩니다 그래서 F111-F1을 구하려면 얘네들을 전부 더해야겠죠 그리고 이쪽은 부분분수 해야 될 것 같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더해보면 F2, F3 해서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남는 게 정확하게 F111-F1이 딱 남죠 그래서 오른쪽 걸 더해주면 되는데 오른쪽 걸 보면 다시 부분분수 맨 앞에 거는 3이 앞으로 나오고 1-2분의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5가 앞으로 나오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7이 앞으로 나오고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다가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221 110분의 1 마이너스 111분의 1이 됩니다 더해보면 더해보면 앞에 3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다시 더하기 3분의 3분의 5 그리고 3분의 7이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4 4분의 7 그럼 뒤에 뭐가 오겠어요 9가 오겠죠 규칙상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여기 마이너스 110분의 220이 있고 플러스 111분의 220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앞에도 규칙에 따라서 없어지고 더해지고 하겠죠 그래서 분모가 짝수일 때 마이너스 4 홀수일 때 플러스 4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없어지는데 분모가 짝수 홀수일 때 짝수 홀수일 때 그러면 짝수 홀수 짝수 홀수 가다가 짝수 홀수 이 앞에서 끝나겠죠 왜냐하면 짝수니까 짝수 홀수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0이고 그 다음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3이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오고 더하기 111분의 220이 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을 다 빼버리면 111분의 110이 되죠 111분의 110 그럼 111분의 110이 여기 분자 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110분의 111분의 110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 111분의 111분의 1이니까 분자 분모 더하면 112가 되겠죠 규칙성을 잘 찾아서 더해주면 되고 부분분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20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다항함수 fx와 이차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은 가 1보다 크나 같을 때 gx가 주어져 있죠 2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도 2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1 라는 것은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 이고 1보다 큰 쪽 에서는 1을 대입해 보면 1, 1을 지나가죠 2차함수 2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1x가 1 이 오른쪽에서 이 함수보다는 fx가 크거나 같고 다시 이 3차함수죠 이 3차함수는 1을 대입해 보면 1콤마일 지나갑니다 그리고 2를 대입해 보면 이 오른쪽에 이 숫자는 같지만 얘가 1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이 함수보다는 더 위에 존재하죠 이렇게 근데 이 사이에 fx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fx가 다항식이다 보니까 2차식 아니면 3차식이겠죠 2차식 아니면 3차식 그래서 fx가 2차식일 수도 있고 3차식일 수도 있는데 둘 다 가정해서 2차식이라고 한다면 x제곱 ax 더하기 b 놓고 풀어야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1이죠 근데 문제 x제곱의 개수가 정수하고 주어져 있어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데 굳이 x제곱의 개수가 정수하고 주어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2차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눈치를 채야죠 fx는 3차식이란 뜻입니다 fx 3차식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ax제곱 ax제곱 bx 더하기 c 그래서 여기 a가 정수라는 거죠 정수이다 그럼 fx가 이 사이를 지나가야 되므로 3차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에서 반드시 1콤마일 지나가야겠죠 이 아래식도 1콤마일 지나가고 위식도 1콤마일 지나가기 때문에 1콤마일을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1이 돼야 되므로 1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 그래서 a, b, c가 0이어야겠죠 조건 나 마이너스 1콤마 f 마이너스 1에서 fx에 접하는 직선과 y는 fx 지금 이 식을 미분해서 3x제곱 2ax 더하기 b 여기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 식과 q 마이너스 1콤마 g 마이너스 1에서 gx gx는 아까 전에 2x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미분하면 4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 접선의 기울기는 평이하다 서로 같다 같습니다 b는 이항에서 2a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래서 b 찾았고 식 하나 있고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또 하나의 식은 이제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서 fx가 이 양쪽 그래프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콤마이를 다 같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 아래 식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보다 크고 위 식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보다 작은 것이 f'1이겠죠 그래서 f'1을 찾아보면 미분해서 4x 4 보다 크거나 같다 fx 미분하면 아까 여기 미분해놨죠 여기 그래서 1을 대입하면 3 더하기 2a 더하기 b 크거나 같다 이거는 곰 미분해야겠죠 5분의 1 앞에 거 미분 4 더하기 5분의 1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4x 1을 대입하면 5분의 4 더하기 1을 대입하면 4 그래서 5분의 24 가 됩니다 아까 b가 2a-7 이었으니까 여기 계산 해놨었죠 2a-7 b는 2a-7 그러면 4a-4 가 됩니다 모두 4를 더해주고 4를 더하면 5분의 20이니까 44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n은 정수이므로 a가 2입니다 a가 2 그럼 a가 2면 b는 마이너 3 a가 2고 b가 마이너 3이니까 c는 1 따라서 fx는 x3제곱 2x제곱 마이너 3x 더하기 1이 되겠죠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8 마이너 6 더하기 1 그래서 11이 됩니다 소수정 1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이렇게 차수와 최고차항의 계수를 가져주면 식을 적어야겠죠 x제곱 ax 더하기 b 라고 적어놓고 밑에 limit x가 1로 간다 이렇게 숫자로 갈 때는 항상 숫자를 대입해보라고 했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f1 빼기 1 대입하면 0이죠 f1 분의 f1 f1 분의 f1은 똑같기 때문에 약분 됩니다 약분 되면 1인데 여기 2죠 1이 아니고 2면 아까 f1 분의 f1이 0 분의 0 꼴이었다는 거예요 0 분의 0 꼴이어서 약분을 더해주고 대입을 하면 그때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f1이 0이란 뜻이니까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 x제곱 ax 더하기 b가 아니라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죠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니까 그래서 뒤에 식을 이렇게 적어주면 fx의 미지수 하나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여기 넣어서 약분을 더 해줍니다 방금 약분해서 1이 났기 때문에 0분의 0꼴이었고 이제 이 식을 여기에 넣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방금 1을 넣었더니 여기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죠 그러면 0분의 0꼴이 됐기 때문에 약분을 해줘야 됩니다 약분하려고 잘 봤더니 이 루트 x-1이 x-1을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나오죠 그래서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를 좀 더 해보면 x-1이 루트 x 플러스 1과 루트 x-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분모에 있는 분모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루트 x-1이 약분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다시 다시 1을 대입하면 2 1 플러스 2 1 플러스 2 1 플러스 2 1 플러스 1 플러스 2 1 플러스 4a가 2 더하기 2a 2항하면 2a가 2 그래서 a는 1이 됩니다 자 얘가 1이 되니까 x-1 x 플러스 1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 1로 가는 극한값이죠 이건 리미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일치하죠 그래서 극한값 1을 물어봤는데 그냥 1을 대입해서 함수값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1을 대입하면 0이니까 알파는 0 f2 이거는 그냥 함수값을 물어본거죠 그 1을 대입하면 베타는 3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 되겠죠 소송 2번 함수 fx 4차함수가 되어있죠 4차함수에 대해서 t에 대한 방정식 ft-mt는 0 을 만족시키는 음수 t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m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일 때 첫번째 함수 4차식 함수는 그래프가 잘 주어져 있고 t에 대한 방정식 ft-mt는 0 여기서 ft-mt에서 mt를 1로 이항할 수 있겠죠 그러면 ft와 mt가 같다 그럼 ft와 mt가 같다는 것은 이 ft라는 함수 지금 주어져 있는 그래프 이 함수와 mt를 연립한거죠 연립 연립은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프 상에서 mt라는 함수는 y는 mt y절편이 없죠 원점을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막 변하는 함수에요 근데 연립을 했다는 건 만난다는 거고 만나려면 뭐 이런 식으로 만나야겠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음수 t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m의 최소값 실수 m은 기울기인데 기울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다 그럼 기울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 하려면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직선이 원점을 지나가면서 접해서 만나야 됩니다 이 직선이 y는 mt인데 이때 m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이 접점을 빨리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f를 미분하면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3제곱이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도록 하는 이 x값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여기와 똑같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정확하죠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맞죠 접점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 접점은 찾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4였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의식을 찾아보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4 접점 마이너스 1 콤마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니까 a 마이너스 5가 되죠 근데 이 접선의 방정의식이 어딜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나니까 y절편이 없어야 되므로 a는 5가 되죠 그래서 a 값 찾았어요 a 값 5죠 여기 이때 물어본 f 마이너스 5 f 마이너스 5는 이제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요 마이너스 3에 4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81 그래서 마이너스 81 더하기 5 마이너스 76이 되죠 서수형 3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M의 값을 fx라고 하자 일단 여기 가운데에 지수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 지수 함수에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를 바로 한 번에 딱 그릴 수는 없죠 기본형부터 시작해서 그래프를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통해서 개형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E의 X승이죠 E의 X승 E의 X승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함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의 마이너스 X는 X앞의 부호가 바뀌었죠 X앞의 부호가 바뀌면 Y축 대칭합니다 이렇게 감소함수가 되겠죠 다음에 E의 평행이동은 마이너스 부호 묶어줘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그럼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3만큼 이렇게 살짝 옮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 붙었습니다 마이너스 2에 3 마이너스 X승 그래프는 이 앞에 부호가 바뀐 거는 이 Y에 부호가 바뀐 거예요 Y에 부호가 바뀐 거는 X축 대칭하죠 그럼 X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가 있는데 4는 플러스 4 Y축 방향으로 4만큼 올린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알았으니까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점근선이 이제 4가 되겠죠 0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 Y절편이 마이너스 4 X절편은 X에 1을 대입하면 여기 4니까 더함 0이 돼서 X절편 1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점근선에 매우 가까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M 정수 M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 이 가운데 식이 Y예요 Y Y는 지수함수 이렇게 됐었죠 그럼 여기 있는 M과 여기에 있는 M 더하기 1도 Y죠 그러니까 Y는 M 이렇게 가로줄 그려서 따지는 겁니다 Y는 M 더하기 1 이때 이 M의 값이 FX 그럼 FX라는 것도 Y죠 우리가 Y는 FX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M도 여기서 Y값이 되지만 FX의 Y값도 되는 거예요 함수값 그 다음에 반 닫힌 구간 이 닫힌 구간은 X죠 X가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그럼 1부터 무한대면 지금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이니까 이쪽 그래프는 보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쪽 끝까지를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FX식을 구하고 연속인 모든 구간을 구간의 기호를 써서 허술하여라 일단 식을 구해야겠죠 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뒤에 구간의 기호를 써서 연속 구간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래프는 그렸고 이 그래프에 M과 M 더하기 함수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그래프만 볼 건데 그럼 이쪽 그래프에서 함수값은 0부터 4까지잖아요 0부터 4까지니까 M이 정수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값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 더 4까지 그러니까 M이 0일 때 0부터 등호 있고 1까지 M이 1일 때 1부터 2까지 M이 2일 때 2부터 3까지 M이 3일 때 3부터 4까지 4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 M이 나올 수 있는 게 4개고 이 M이 곧 누구다 FX의 함수값이다 그럼 함수값인데 FX는 0,1,2,3 그럼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1에서 출발하겠죠 X값이 1부터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겠죠 이게 FX입니다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왜? 여기 나와있는 M이 정수고 M0,1,2,3 곧 FX니까 그럼 이제 여기를 찾아줘야겠죠 여기를 찾아주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연속인 모든 구간을 구간의 기호를 써서 이 구간은 X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1에 지금 등호가 돼있죠 여기 그래서 1일 때를 찾아보면 여기 1에 등호 있죠 그래서 4 함수입니다 이 값이 언제 1이 되는지 찾아보면 2항에 했을 때 3 2에 3 마이너스 X 양배 로그 2를 붙이면 로그 2에 3이 3 마이너스 X 그럼 X는 2항에서 3 마이너스 로그 2에 3 그래서 여기가 3 마이너스 로그 2에 3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2일 때 좀 찾아보면 되겠죠 2항에서 2는 2에 3 마이너스 X승 그럼 여기 X가 2여야겠죠 2 또 4 마이너스 2에 3 마이너스 X승이 3이 언제 되냐 2항하면 1은 2에 3 마이너스 X승 그럼 X는 3이어야겠죠 됐죠 그래프를 다 그렸고 이거를 함수식을 구했으니까 함수식을 구해보면 FX는 0이다 언제 1부터 X가 3 마이너스 로그 2에 3이 될 때까지 이렇게 또 1이다 언제 3 마이너스 로그 2에 3부터 2까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쓸 수 있겠죠 이건 써주고 그 다음에 연속인 모든 구간을 적으려 했는데 연속인 모든 구간을 적어보면 등호 있는 구간은 닫힌 구간으로 1부터 3 마이너스 로그 2에 3 이쪽은 열린 구간 여기 빵꾸였죠 열린 구간 또 닫힌 구간 3 마이너스 로그 2에 3부터 2까지 열린 구간 또 2 닫힌 구간 3 열린 구간 그 다음에 3 닫힌 구간 무한대까지 열린 구간 그래서 구간은 기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함수식은 위에 것처럼 써주면 되겠죠 더 서수형 4번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다 아래 그림에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죠 AB는 루트 7 이 길이가 루트 7 BC는 E 루트 7 E 루트 7 CD는 루트 3 DA는 E 루트 3 이 됩니다 이때 원 넓이를 A 파이라고 하자 미분 가능한 함수의 FX가 두 실수 밑에 식은 넘어가지 말고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읽고 원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변의 길이를 아는데 루트 3끼리 붙어있고 루트 7끼리 붙어있으니까 삼각형을 요렇게 쪼개준게 낫죠 훨씬 굳이 이렇게 쪼개가지고 루트 3과 루트 7이 붙어있게끔 하지 말고 이렇게 잘라주는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줬을때 요기를 세타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각형이 월에 내접했을때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180도 죠 세타 하면은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됩니다 그 다음 ac를 엑사로 놓을까요 왼쪽 삼각형 에서 코사인 세타 는 2 루트 7 2 루트 7 제곱 7 더하기 4 7 28 마이너스 x 제곱 되고 반대편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는 2 루트 3 2 루트 3 제곱하면 3 더하기 12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죠 이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같죠 부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는 계산을 조금 해보면 4 28 28분의 35 마이너스 x 제곱이 부가 바뀌어야겠죠 불 바꿔 적으면 4 3 12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이걸 빨리 계산하면 x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대각선을 곱해야 되는데 약분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대각선 끼리 곱하면 35 곱하기 12 350 70 420 마이너스 12x 제곱이 28x 제곱 마이너스 280 140 그럼 420이죠 마이너스 420 이항하면 842 40x 제곱 그럼 x 제곱이 21 x x 는 루트 21 됩니다 루트 21 루트 21 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루트 7 2루트 7 1대 2대 루트 3 곱하면 루트 21 1대 2대 루트 3이었던 거죠 여기 직각이고 이 세타 값은 60도 그럼 세타 값이 60도인 걸 알았으니까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r은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분의 루트 21 그럼 루트 3분의 2루트 21 약분하면 2루트 7 그럼 이 r이 2루트 7이니까 r은 루트 7 이 대문자 는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그럼 제곱하면 7π 그래서 원 넓이는 7π 가 되고 여기서 물어본 a 넓이 a는 7이 되죠 여기는 7 그래서 a는 찾았고 다음 함수 fx가 임의의 두실수 xy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 f'0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또 여기까지 밑에 읽지 말고 여기까지만 그럼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런 식이 아주 자주 나오죠 그리고 이런 식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xy에 무조건 0부터 대입해보라고 했죠 그 0을 대입했을 때 f'0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왔다고 해도 그게 사용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0을 대입해서 그 f'0 값이 얼마인지는 잘 적어놔야 됩니다 그 0을 대입해보니까 f'0 더하기 1은 여기 f'0 f'0이니까 f'0의 제곱 마이너스 2 f'0 마이너스 2 f'0 마이너스 4 f'0 그 다음에 a는 아까 7이었죠 더하기 7 그럼 f'0의 제곱 그럼 f'0의 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5 f'0 더하기 6이 됩니다 그럼 인수에 잘 되죠 f'0 마이너스 2와 f'0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럼 f'0이 2이거나 아니면 3입니다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두 개를 다 이렇게 해볼 수는 없고 정확하게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애매할 때는 다시 이 위에 있는 x와 y에 한 곳에는 그냥 x 다시 한 곳에 0을 대입해서 풀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대입해서 풀어보면 이 왼쪽에 풀어보겠습니다 y의 0을 넣겠습니다 x에 가만히 있고 y의 0을 대입하면 fx 더하기 1 fx f'0 fx f'0 빼기 ef'0 아 ef'x죠 빼기 ef'x 빼기 ef'0 더하기 7 이렇게 됩니다 이항에서 정리해보면 fx f'0 fx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 되죠 마이너스 3 fx 마이너스 2 f'0 그 다음 이항하면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잘 보면 인수분대가 매우 잘 되죠 fx 마이너스 2 또 f0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전개하면 fx f0 맞고 마이너스 3 fx 마이너스 2 f0 플러스 6 되는 거 맞죠 그래서 fx가 그래서 fx가 2든지 아니면 f0이 3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f0이 3이 나왔는데 아까도 f0이 3이 나왔죠 여기서 그래서 f0은 3인 거죠 그래서 f0이 3인 걸 잘 적어놓고 문제에서 f'0이 마이너스 1인 것도 같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x를 찾아봐야 되는데 f'x는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limit h가 넘어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fx 빼기 fx 이게 도함수의 정의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대입해 보면 fx 더하기 h를 여기서 x 더하기 h y자리 h를 대입해서 여기 대입해서 1도 이항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fx fh 빼기 2fx 빼기 2fh 더하기 a는 7이 없고 1이항하면 6이 되죠 6 마이너스 fx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fx는 이거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가 마이너스 3fx가 되고 그럼 또 인수문대가 되죠 아까처럼 fx 빼기 2 fh 빼기 3 이렇게 그럼 전개를 해보면 fx fh 마이너스 3fx 마이너스 2fh 0이 있었던 거고 0이 있었던 거고 f' f' 0이 되는 겁니다 f' 0 그런데 f' 0인데 여기가 f' 0이 마이너스 이라고 갖추었었죠 마이너스 2이 되므로 여기가 마이너스 fx 더하기 2가 됩니다 결국에 얘가 뭐냐면 는 는 는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기 f'x였죠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인데 이항을 해보면 fx 더하기 f'x가 2라는 거죠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n은 1부터 a까지 아까 a가 7이었고 f'n 더하기 fn 방금 구했던 f'x 더하기 fx가 2였죠 이게 왜 2입니다 그런데 시그마인데 n은 1부터 n이 없고 숫자 2만 나와 있는 경우에 위에 숫자랑 곱해서 14가 되죠 그래서 답은 14입니다